아..아까 스나우소 온게 있어..팔베돌이 있어요 저거 1평대반 기절 화킬 기절 때렸어 화킬 개굴 지금만 안 붙을래 한명 더 안에 있어요 한명 더 안에 있어 얘 개피 붙어서 잡을게요 다운 다운 어디서 우리 쉴프를 쏴? 강남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3창 먹고 가야지 저기 멀리서 땡기고 있는 애들 보이는데 75 105 사이 한번 봐보세요 이스트 쪽 내려오고 있어 창고 쪽 가는건가? 컨테이너 쪽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컨테이너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 낙하산 타고 아 확인 멀다 두명 한명 엄청 빨리 내려갔어요 강남은 아닌 것 같애 컨테이너 쪽인가봐요 컨테이너 쪽인가봐요 빨리 도우러 가야돼 어 뭐야 얘네 뭐야 4명이야 4명이야 2명 2명이었는데 2명? 2명 이거 이거 듀오잖아요 2명 죽이고 차 소리 계속 들리길래 2명 죽이고 차 소리 계속 들리길래 그 한명 죽이고 그 차가 한명이 이어서 탔어요 봄투 꿀잼 어 포엔트로다 아니다 포엔트로는 쏘면 안돼 울루뚜만 사야돼 여기 꿀잎 드세요 저 왼쪽은 안먹음 같이 먹어요 꿀잎 아이 러비트 8배율 오 2명 그러고 보니까 출국하고 나면 서버관리 어케암 직원들 다 간다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도 서버상태 이런데 내일부터 그러면 25일? 그때까지 서버 개판인거야? 그래도 남겨놓고 가지 않을까요? 아 M16밖에 안나 배율 있으세요? 저 배율 남음 네? 배율 배율 없어요 아 왜이렇게 거지에요 실프니 야 가방들 랩이야 실프니 왜이렇게 거지에요 아니 이게 배그 무료제도 반감 까지는 안될거야 배그 재밌잖아 많이 하면 좋지 근데 모르겠다 음 유저들의 질이 어떻냐 따라 달라지겠죠 유입되네 음 일상 뭐 무료든 유료들 철없는 사람은 철없이 굴고 근데 유료는 철퇴를 한 번 맞으면 게임을 못하지만 무료는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음 그건 그러네 그거 때문에 그런거죠 비매너 플레이어들이 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무료면 이제 정지 상의도 다시 만들어버리면 그쵸 그런 것도 있네 생각이 유료면 게임을 무조건 사야되지만 그걸 만들어야지 정지목은 못하게 본인인증 시스템을 확실하게 해야죠 무료하면 왜냐면 무료하는거는 카카오가 하는거면 플랫폼을 다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스팀이 아닐거라서 본인인증이 확실하게 되는 유저만 할 수 있게 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확실하게 그게 될테니까 오 개머리판만 있으면 되겠다 개머리랑 곤충대키 개꿀 개꿀 글락 연사력이 연사력이 비슷한거 같은데 웜프랑 데미지가 많이 약하구나 음 GPS 점사워탄보다 약해요 음 물론 점사워탄은 손가락으로 광크를 해야되지만 저건 누르기만 하면 된다는거 긴 한데 나중에 UPS도 한대 들여놔야 어우C 아 번개 계속 쳐 어우 돌았 오 대박 저도 들림 저희 지금 거의 주변소리 안들리게 마이크 세팅해놓은건데도 들리시면 들리게 개컸어요 귀 찢어지는줄 알았네 엄청 크다 오 오 권총대키 개머리판이 죽어도 안나오네요 여기있었는데 맞다 개머리판 봤어요 나 여깄다 쓰나서 옹기에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둘중에 한명만 쓰실거 같기 때문에 네 응 개머리판 받으러감 누가 준다했음 저 약도 많아요 421 누가 준다했음 눈쟁이님이요 네? 아 저 있다고만 했는데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오케이 돌아갈게요 드릴게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유 우리 사람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거지 말이야 여기 있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릴게요 대박 와 대박 이거 템창 딩밤이 보면 되게 좋아하겠다 오! 데킥 약 약도 많고 AR 데킥 권총 글락 AR 데킥 필요하심? 네? AR 데킥? 어 필요해요 방안에 있음 저기 오케이 어 보면 되게 좋아지겠다 와 이런 풀 파츠를 하면서 이런 풀템을 꿀집 2층 화장실에 개머리판 어디 꿀집이 어디 꿀집 아니 도대체 어디 꿀집이에요 꿀집이 한두개가 아니잖아 어 안전지대 엄청 좁아집 저희 저희 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파밍만 했는데 게임 거의 끝나감 하하하 개꿀 스물두 명 남음 스물네명 남음 행복하게 쇼핑만 했는데 게임 다 끝나갔나 개꿀 스나 소원기 버릴까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네 버리샘 버리샘 저 여기 학교에서 찾아보실? 네 학교 조사 안 털었어요 음 학교 안전지대기도 하니까 학교 옥상만 털고 바로 내려 무지 개머리판에다가 보정기 끼면 레이저총이거든 진짜 이 정도 거리에 내가 한번 쏴봐야지 와 지금 개머리판 안 꼈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요렇게 바뀌어 개머리판 끼면 저거 반 정도 좁아지거든요 어 찾았다 찾음? 네 나 한번 쏴봐야겠지 나이스 와 이 정도 거리에서 우지 정조전하고 박으면 저렇게 바뀐다 엄청 살뜰하게 박힌다 지향사격으로 아 여기 병원 병원이죠 오케이 오케이 지향사격은 좀 많이 써둔다 사실 이름은 이름은 호스피 호스피 나 AR 한번만 쏴볼게요 똑같이 AR 한번 쏴봐야겠다 저거 없어지구나 AR이 더 잘 바뀌는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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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이 제일 좋았다고 한다 AR이 AR이 제일 좋다고 생각 됐다 풀 파밍 갑시다 근데 저는 아직 파밍이 끝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프라이패이 필요해 제꺼 드릴게요 갑시다 프라이패 제꺼 드릴테니까 가자고요 프라이패 프라이패 먹어야해 차 지나간다 프라이패 먹지 못하면 투소들이 불편해 차 쏴야지 안 쏴야지 저는 못쌰요 저는 스크린샷 찍을때까지 총 저집 파차고집 내렸다 차고집 두명 들어가요 SE 오케이 저 태팔좀 빌려주세요 스크린샷 찍을때 여기여기여기 완벽한 풀템 여기 차고집 안전범위 먹으러 가야됨 어 저기 뛴다 S 방향 평지 쏴도 됨 근데 쏘면 나무 뒤에 있거든 S 방향 나무 오른쪽 저희 미래가 어두워짐 쏘면 안되면 그쵸 저걸 쏘면 우리가 못가 네 저거 쏘면 차고집에서 우리 존재를 알고 쏠거야 막아내기 시작하는데 잡을쓰는데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가 못가 우리 차고집에 붙긴 붙어야되는데 네 그냥 붙어버릴까요 차고집에 와 자리 너무 안좋다 아 차고집에서 밖을 안보고 있어요 아까 이청문 열었다가 들어갔어요 쫄보들인가보네 가죠 돌격 달려야지 돌격 적들은 방심중 아마 한명이 화장실 간게 아닌가 차온다 일단 진입해야돼 저 차 세웠다 저기 왜 세워 한명? 아 기절이네 바위에 하나 기절 아 하나도 있네 오 쓰나 쓰나 뭔가 엄청 강한거 쟤 맞았어 한대 맞았어 가구팔에 어 진짜 죽었다 다른 애가 죽였어 둘 둘 둘 둘 둘 다운 자 여기를 뚫.. 뚫읍시다 그냥 한명이 화장실 간거 같으니까 기다리기달기달 진입 진입 오케이 오 탭 탭할 개꿀 3렙 저기있다 S210 SW 사이 나무 뒤 두마리 잡는다 아까 걔들이다 그 오른쪽 나무 뒤에 한명 더 한명 더 네 어 후라이패 탭팔 쩐다 탭팔 쩐다 탭팔 쩐다 생각난 김에 여기 시트에 탭팔 드세요 저거 먹었어요 오케이 이걸 탭팔이 어 쟤 죽었다 다른 애한테 맞아 죽었어요 썰어지는 걸 적나라하게 봤어 195방향에 있는 것 같은데 10명 남았어요 여기서 누워있으면 다 보일텐데 일단 그 뭐지 저희 차 아 저기있다 그 송전탑 있는데 한명 능선 뒤로 달리고 있어요 왼쪽 방향으로 여기 노란색 다시하도 한 대 있습니다 네 아 뒤편에서 오진 않겠지 산쪽이 불안해 어 잠시만요 어 보급? 아이커버 유 어 먹으러 온다 먹으러 온다 먹으러 와요 버기 아니다 간다 간다 산쪽으로 갔어요 제가 쐈음 어 섰다 어 뛴다 한대 죽었어 엠미 4 아 아까 스나스 오는게 있어 8배돌이 있어요 아아 1평대만 기절 확힐 기절 때렸습니다 개꿀 직맘 한명 더 안에 있어요 한명 더 안에 있어 개피 붙어서 잡을게요 다운 나이스 나이스 어디서 우리 쉴프를 쏴? 자식들 스나스 오는게 오 개꿀 개꿀 무조건 필수지 잘 커덕 어 8배돌이 여기 먹었음 오케이 스나스 오는게 버림 기절 집어내 그래 Which소리 á affe job 다시하타고 갈까 다시하 갖고 올게 이쯱 5명이나 남았어? 여기? 주황다시아 피 몇 선이겠어요? 음... 풀 피일거에요. 아 이게 낫겠다. 그 앞에 집에 100% 있을거고 풀밭에도 있었어요. 애들 아직. 여기 딱 좋다. 풀밭에 누워있는 애들 있을거에요. 안보이긴 하는데. 저 개활지 쪽 봐볼게요. 롤빵같이 생긴 것들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마시멜로 뒤에. 왜냐면 아까 그쪽에 있었거든. 어 저거 사람 같은데? 어 사람이다. 120 방향 나무 뒤. 바로 앞에 있는. 자기장. 음... 잘못 봤나? 어? 있었는데? 잘못 봤나? 어 있다. 누워있다. 이랩둑. 2명 2명. 이랩둑 2명. 다운 둘 다. 안보이기. 그래 잘못 본게 아니었어. 오오오오오. SW. 잘 쏴. 저 녹음. 공중분에. SW제이구나. 평지. 체크. 2절? 한 명 더 있다고? 지금 오생조님 저 좀 깨워주세요 지금 세 명 남았어요 세 명 두 장 좀 깨워주세요 일단은 라스트 원 지반 같은데? 음 나오면 잡지 뭐 자기장 온다 나와라 지반이다 나왔다 왜 오른쪽 수리탄 앙 아! 경기 시작밖에 죽었어 아 한 팅 맞고 죽었어 GG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루즈한